안녕하세요. 오늘도 혼자 가서 약간 어색 혼자 가세요. 어색하신가 봐 혼자 좀 하셔야죠. 앞에 나와서 앞에 남순이 스위스 센터에요? 아 깨끗한 것 같아요. 혼자 다행히 지냈더라구요. 감사합니다. 신경쓰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순씨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. 하트도 한 번 해주세요. 아 여기도 고생하세요. 고생하세요. 아앟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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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이하자! 빨리겠습니다! 모르다 고맙습니다.